네, 들어와요. 동부서 신철웅 형사입니다. 1시간 전 차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주변 목격자들에 따르면 현장에 관계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 신혼미상의 남자와 함께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한경희가 관계장을 보호하고 싶은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행동은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깡동철 대장,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요? 네. 좋아요. 믿어드리죠. 신철웅 형사 어떻게 죽은 겁니까? 총으로 자살한 걸로 보입니다. 혹시 인성건설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죽은 신철웅 형사 집에서 나온 겁니다. 신지숙이 누굽니까? 신철웅 형사 딸입니다. 인성건설을 확인해 보니까 딸을 위장 취업시키고 딸 명의의 통장으로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상납 받고 있었습니다. 인성시일 때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말이에요. 그중 일정 금액이 김과장에까지 흘러들어간 저항도 포착했습니다. 아무래도 내사나 김과장의 죽음에 심적 압박을 느끼고 자살을 택한 게 아닐까 합니다. 강 기장이 왜 죽은 신철웅 형사 현장에 나타났을까요? 예전에 두 분이 가까운 사회를 들었습니다. 단지 그 이유 때문일까요? 김경색 과장, 신철웅 형사 두 사람의 죽음에 강 기장이 된다.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어디까지 강 기장을 신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얽히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가급적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한경이를 위해 해주는 말이에요.